어떤 중은 낙관 쓰고 어떤 중은 법관 쓰고 어떤 중은 달에 몽동 근북체를 달에 몽동 시작 달에 몽동 근북체를 시작 근북체를 손에다가 이렇게 해야 돼 여기가 어려워 양 열한 번째 양 손에다가 쥐고 이렇게 근북체를 양 손에다가 쥐고 포글 두리둥동 시작 포글 두리둥동 목탁 따거라 뚝딱 합의해서 축 축비를 쥐고 축비를 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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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ека 고 쥐고 저 가사 작곡을 으스러지게 빼고 으스러지게 빼고 으스러지게 으스러지게 빼고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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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 흐는 대로 흐어 쿠나 흐는 대로 흐어 쿠나 흐는 대로 흐어 쿠나 흐어들어 엉거리 희고 흐어들어 엉거리 희고 돌아보세 돌아보세 어떤 중은 낙관 쓰고 오륙박이에요 시작 어떤 중은 낙관 쓰고 어떤 중은 법관 쓰고 어떤 중은 법관 쓰고 또 어떤 중 또 어떤 중 또 어떤 중 달에 몽동 근복 체럴 달에 몽동 근복 체럴 달에 몽동 근복 체럴 예아아앙아 손에다가 시작 양손에다가 쥐고 열한 번째빵 쥐고 풍을 두리둥둥 목탁 따그락 뚝딱 풍을 두리둥둥 목탁 따그락 뚝딱 숙비롤 차르르르르 차르르르르 질트го 축비롤 질트거 열 번째 팍 toxins 국비롤 자라라라라라라라라 질.조.고 시작 국비롤 자라라라라라라 질.조.고 닥자 위에 늙은 옷은 하나 닥자 위에 늙은 옷은 하나 가사 작봉을 으스러지게 메고 가사 작봉을 으스러지게 메고 꾸벅 꾸벅 예불을 허니 꾸벅 꾸벅 예불을 허니 연사무종이라 허는 테르허구나 연사무종이라 허는 테르허구나 거드러헝 거리고 돌아보세 거드러 거리고 돌아보세 참 음감은 좋으시네 그 음을 현란없이 여시네 박자가 조금 밀렸지만 음은 어떤 중은 낙관 쓰고 어떤 중은 낙관 쓰고 어떤 중은 법관 쓰고 어떤 중은 법관 쓰고 혹은 국세를 이 아아아아 안 손에 다가 치고 이에 앙손에다가 지고 부걸 두리둥둥 목탁 떠올라 뚝딱 죽을 비둠 목 닦아 두고 닦아 죽비를 좌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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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쩌거 죽비를 좌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칠 쩌거 턱자 위에 늙은 옷은 하나 각자 우리의 늙은 노성하나 가사 착복을 으스러지게 메워 가사 착복을 으스러지게 메워 꼬박꼬박 예불을 허니 꼬박꼬박 예불을 허니 연사무종이라 허는 태로구나 연사무종이라 허는 태로구나 거드러 헝거리 해고 놀아보세 거드러 헝거리 해고 놀아보세 잘하시네요 한 번 더 한다면 한번 붙여볼게요 어떤 중은 낙관 쓰고 어떤 중은 낙관 쓰고 어떤 중은 법관 쓰고 또 어떤 중은 달에 모그덩 큰 목체를 또 어떤 중은 달에 모그덩 큰 목체를 이하하하하하하아 아아아 암 손에 다가치고 이하하하하하아 암 손에 다가치고 신고풀 두리둥둥 목탁따락 뚝딱 뚝딱 목탁따락 뚝딱 죽비를 질적어 죽비를 질적어 닭자 위에 늙은 노성 하나 닭자 위에 늙은 노성 하나 가사 착복을 으스러지게 메고 가사 착복을 으스러지게 메고 꼬박꼬박 예불을 허니 꼬박꼬박 예불을 허니 연사무종이라 허는 태로허구나 연사무종이라 허는 태로허구나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그럼 붙여서 한번 해봅시다 같이 어떤 중은 시작 어떤 중은 낙관 쓰고 어떤 중은 법관 쓰고 또 어떤 중은 달에 몸동 큰 목체를 앙손에다가 치고 봉을 두리둥둥 목탁 따그라 뚝딱 죽비를 사르르르르르르르르 칠쪽어 닭자 위에 늙은 노성 하나 가사 착복을 으스러지게 메고 꾸벅 꾸벅 이불을 걸고니 연사무종이라 허는 태로하구나 부드러운걸이 희고 돌아보세 잘 들으시네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 번만 이제 붙여서 해보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아우 너무 속이 이제 조금 가라앉긴 했는데 아까는 정말 좀 힘들었네요 백바리 설코 설타 시작 백바리 설코 설타 백바리 설코 설해 나도 어제 청춘일로 오니 오늘 백발 안심하다 하나 둘 셋 우산은 지난해는 재병봉은 눈물이 더구나 군수어 추풍공원 무좌 무좌의 소름이라 좋아 장아 장아 장아도다 해기숙제 수양산 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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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에 재미 하다가 아사를 흔들 흔들 포로 포로 우리 인생 떠버린 일을 어디 알겠느냐 좋아 야야 친구들아 승지강산 구경 가자 금강산 금강산 들어 가니 천천히 경산이 온 곳 마다 경계로구나 차단단 해산 화물 불참 사른 층 층 높아 잇고 경 수 봉 야자 파 노른 수 얼른 깊었네 그 산을 들어가니 얼씨고 조그만한 암자랑 잇놈 밑으로 충들인 모아들어 제 바질 허느라 어떤 중은 낙관 쓰고 어떤 중은 법관 쓰고 또 어떤 중 공달에 뭉둥 군복 체럴 이야 아 아 아 아 아 손에다가 쥐고 북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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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보들러니 연사무중이라 어느 대로구나 어느 롱거리고 놀아보세 잘하셨으니깐 다음주에는 아니 그 다음 다음주에는 오실때 추석 때 많이 놀으시더라도 요것을 갖다니 하나 완성도 있게 좀 해갖고 오셔요 제수업은 오늘 여기까지로 와 계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